매트 5번, 15번 경기 김성민, 차정엽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대, 잘하고 있대. 너무 낮아, 너무 낮아. 김신철 선수! 잡아야 돼, 먼저. 이영란 선수! 아까 무헌이 선수가 이겼다가. 기다려봐, 머리. 일어나, 일어나. 머리부터 밀어내고, 상빈아. 반대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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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한 번 더. 지옥자. 반대로. 반대로. 그렇지, 일어나. 일어나, 머리부터 밀어내고, 일어나. 그렇죠, 머리부터 밀어내고, 일어나. 아쿠가 되어있을 거라, 아쿠. 근데 지금 일치지마. 지금 해! 김건희 선수! 김건희 선수! 김건희 선수!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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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wrinkle 정우야! 해! груб 안다운 Parkinson 이거 recognize 모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발송 드립니다. 차량번호 479-977-9-1 차주님께서는 지금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발송 드립니다. 차량번호 479-977-9-1 차주님께서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영님이요? 최구령이 합성으로 가있어요. 아, 정안내받으시면 저는 지금이 붙었다고 야, 연습한다고 가있어요. 머리카락으로 가있어요. 머리카락으로 가있어요. 왼쪽, 왼쪽, 왼쪽까지 그룹 잡아야지. 화이트 남성 화이트 말고는 17세계에 호흡한 선수가 최정만원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47-977-9-1 차주님께서는 지금 차 빼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차 맞고 계시거든요. 두 분차 맞고 있으니 47-9-7-7-9-1 차주님께서는 당장 차 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라! 많이 들어! 이준아가 머리 들어 가베사비야 머리 들어 성민아 성민아 머리 들어 머리 사이즈 채워야지 박정근 심판위원장님 2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근 심판위원장님 2번 매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어디 봐야 돼 너무 높아 성민아 너무 높아 머리 어디 봐야 돼 얼굴 아 진짜 귀찮아 얼굴 봐 얼굴 성민아 머리 붙여 머리 자 맨날 올라가 홀트해 홀트해 너가 유지해 홀트해 괜찮아 둘 다 같이 붙여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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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차주께서는 공통차를 갖고 있드니 차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선호 마신 신속이 마신 신속한 차주께서는 공통차를 갖고 있드니 차량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시작해! 보이지마! 보이지마! 눈에 붙어주면 들어와! 들어와!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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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옥 빠! 들어와! 지옥아! 동민아 들어갔어! 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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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혜!